지금 가방은 뭐를 예방해? 식중독 식중독을 물도 많이 나다 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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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말하면 돼 상아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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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포도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여기 저거 왜 구덩이가 생겼어요? 저기 보리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요? 이거 지혁이 방귀 소리야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호루사이 소리야 호루사이 소리 아 지혁이 방귀 이렇게 껴 아니 근데 지금 저거에서 마크 있었어요 아 누가 떨어뜨려가지고 아 저거요? 모르겠어 저기요? 어디 떨어졌어요? 저기 구멍 있는데 여기 왜요? 마크가 떨어졌어 모르겠어 그거 마크를 손에 들고 있는데 놓쳐가지고 여기에 표르렁 하고 들어갔어 저 누구인지 기억나요 얼굴이랑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나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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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노래가 있어 진짜 안모니지 무슨 노래야? 나 사방에 나을 벗겨도 못해요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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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